자 우리 신성 ST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또다시 변동성을 키워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주주님들 신성 델타테크가 무려 58%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성 ST의 지분을 구 회장님께서 30%에서 40% 40%에서 50% 자 무자별로 정말 무자비하게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라는 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관에서 강력하게 폭등이 나와줬고요 자 신성 ST는 가장 중요한 거죠 주주님들 이 특수 생산품 공정 중에서 초전도체 핵심 기술로 되는 초박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박막에 대한 부분 박막 생산과 가능한 가장 중요한 기술 가장 중요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 회장님을 포함한 신성 델타 대주주가 무지막지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이 경영권을 확보를 해야만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전도체라는 이 상용화와 제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주주님들 3월달까지 가장 중요한 일정들 100%가 말씀을 드렸죠 이 3월달까지는 신성 델타와 더불어서 주주님들 ST가 지속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결과 이석배 대표님과 김현탁 박사님의 발표에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2차 시세가 시작된다 이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신성 ST를 잡아도 되나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100%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5만원이라는 가격도 지금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이 추가 폭등을 만들어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이 구간대 이 매물대 구간대만 돌팔하게 되면 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언제까지 1차적으로 1차 목표 3월 4일까지 계속적으로 폭등이 나올 겁니다 초전도체 미국 물리학회까지 1차 폭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주총회까지 다시 한번 변동성을 주면서 2차 폭등이 나와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자리가 높아요 라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가 이 종목 반드시 준비하시고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산납 관련주 주진들께 2월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3월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 황산납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연을 보여주고 검증을 할 겁니다 누가 이석배 대표님과 김현탁 박사님께서 시연과 검증을 진행을 할 거고 초전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황산납이 그렇기 때문에 이 황산납이 폐배터리에서 추출이 되고 단순히 주진도 지분관계가 아니라 신성과 퀀텀처럼 지분관계가 아니라 황산납을 추출해내는 이 업체가 바로 지금 대장주로 등극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미국 물리학회까지 계속적으로 대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7천원 부근 신성 델타테크의 초기의 모습 이런 모습에서 지금 급등 머리를 들고 매집을 하고 나서 머리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대도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신성 델타와 신성 ST 지금 너무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100%가 이 종목 반드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율적으로 100% 이상에서는 주진들께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따로 100%가 뭐를 해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100%가 넘어가게 되면 그냥 주진들께서 매도를 쳐서 자 수익을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종목이다 그만큼 100%가 30%를 말씀드릴 만큼 너무나도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주진들 아시겠죠? 자 3월달에 1차 폭등 그리고 그 이후에 주주초에까지 2차 폭등이 나오게 되니까 자 고전에 정확하게 100% 넘어갔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에 있는 100% 개인 번호로 황산납이라고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도 주진들 늦지 않았습니다 황산납 상단에 100% 개인 번호 010-4674-5132 2월 초부터 100%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요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 여전히 너무 좋은 매수 타점이 있기 때문에 황산납 세 글자 반드시 보내주셔서 이 종목 받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0%가 선물로 우리 주진들께 자 지속적으로 신성 델타테크 찍어드리면서 자 타점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 황산납 대장주 이번에 가져왔기 때문에 반드시 단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주진들 아시겠죠? 자 신성 델타테크와 그리고 신성 ST 이 황산납까지 이 세 개는 주진들 반드시 지금 가장 강력한 테마 초전도체 테마에서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 개만큼은 주진들께서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저점에 있는 가장 저점에 있는 이 황산납 관련주는 반드시 지금 매집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더 늦기 전에 다음 주면 추가 폭등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매수 타점 오늘 반드시 매수 타점 받아가셔서 이 종목 매집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신성 ST 주진들 그동안의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고 더 이상은 이제는 매도할 물량도 없는 상태입니다 웨인 같은 경우도 어제 9만주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9만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에서 자 개인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주진들 제가 세력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너가 이미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2025년에 북미에 있는 공장이 완공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6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주진들 시총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1조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고 100%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초전도체 방막 사업으로 인해서 이 제조와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3월에 지금은 물밑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수면위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가 폭등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LS에코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주진들 보시게 되면 자 무엇을 발표했죠? 초전도체 케이블에 관련돼서 자 주주총의 공시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LS에코에너지가 실제로 초전도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LS에코에너지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신성이 있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는 친척관계인 LG가 있다 범 LG가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우리 LS에코에너지가 보여주고 나서 그거를 신성이 이어받아서 주진들 제조와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 발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LG와의 협업이 일어난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나리오들을 주님들께 자 모두 다 대응자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반드시 ST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100%한테 ST라고 보내셔서 이 모든 자료들 범 LG가에 대한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황산납 관련주까지 지금 모두 다 주진들께서 받아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주진들 이 퀀텀에 대한 지분 추가 확대 이 이슈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100%가 봤을 때는 신성 델타가 아니라 ST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너 지분 신성 델타테크 오너 지분이 33%인데 반해서 지금 신성 ST의 오너 지분은 5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진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경영권 자체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지금 이 신성 ST의 지분을 취득하는 이유가 있다 델타보다 오히려 ST에 집중적으로 두면서 방막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품절주인 우리 신성 ST가 자 품절주라는 건 주진들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주가를 상승을 시키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물량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주가를 폭등을 시키기가 너무나 쉬워진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이미 주진들 이 구간대를 넘어갔을 때는 이 밑에 있는 구간대를 넘어갔을 때는 주진들 어떻게 된다고 100%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수익인 구간이에요 모두가 매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단에서 사셨던 분들 이 구간에서 물린 분들 가장 많았지만 지금 전부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던질 사람들은 모두 다 던진 상태에서 지금 주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진들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뭡니까? 정확하게 2차 폭등을 준비를 해나가는 상황이고 그러한 2차 폭등은 일정대로 지금 준비가 되어있는 이 세 가지 일정을 통해서 물리학회 일정부터 시작해서 주주총회 일정, APS 일정 자 100%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주진들께 보내드렸죠 우리는 이 일정대로만 들고 가면 된다 신성 델타테크, 신성 ST 마찬가지고 황산넛 관료제도 마찬가지에요 주진들 일정대로만 들고 가시면 돼요 차트를 신경을 쓰면서 자 이러한 차트는 결국 누가 만드는 거다? 세력들이 일정에 따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차트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변동성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겁니다 왜?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이러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자 털어낼 물량들은 싹 다 계속해서 털어내면서 올라갈 것이고요 초반에도 갑작스럽게 올린 나머지 어떠한 흐름이 나왔어요? 자 단일가 매매로 과열로 지정이 되면서 단일가 매매로 지정이 되면서 개인 개미들의 물량을 또다시 털어내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줄이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서 다시 올리고 이 구간에서도 또다시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고 나서 자 추가 폭등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님들 이 일정 받아가셔야 돼요 자 ST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100%가 이 일정들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주주총회 신성 델타테크 주주총회 직접 100%가 참석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좀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황산납 이 관련 주까지 반드시 받아가셔서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극대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상단에 100% 개인 번호입니다 010-4674-5132 자 일정 ST라고 보내주시고 일정 그리고 황산납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계좌를 확실하게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